충청북도가 대학 기숙사에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한 공간에서 의원들만 갈비찜, 학생들에게는 카레밥을 줬다는 MBC 충북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이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 없는 비판에 여론마저 심상치 않자 당시 자리에 없었던 의원들은 선긋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학생 기숙사 충북학사 식당입니다. 양복 입은 어른들과 대학생들이 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서로 메뉴가 다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 국회의원들을 불러 정책간담회를 한 뒤 국회의원들과 수행원들에게만 특식을 줬습니다. 지사와 국회의원, 수행원들의 식판에는 전복 내장밥에 아롱사태 전골, 돼지갈비찜과 장어튀김 등이 담겨 있고, 학생들의 식판에는 카레밥과 된장국, 단무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재료 원가만 보면 갈비찜이 포함된 만찬은 2만 8천 원, 학생들의 카레밥은 2,700원으로 10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 충청북도 관계자들과 수행원 등 40명이 이 자리에서 함께 식사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과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없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학생들 약올리려고 기숙사까지 찾아가서 밥을 먹은 것이냐면서 김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친 이준석계인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21세기판 반상의 차별이라면서 청년의 공간을 빌려 같이 사용하면서 격려도 공감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공분도 쏟아졌습니다. SNS에 공개된 기사에는 이틀 만에 만 5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학생들이 불쾌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을 우습게 아는 거다. 정치인들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충청북도는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따로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관계자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참석했고, 충청북도가 안내하는 데로 가서 식사를 했는데 논란이 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